반갑습니다. 앞서가는 생명과학 전문가 김희석 선생님입니다. 자, 이번 시간에는 우리 개념을 공부하는 방법론, 개념 학습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. 그래서 이제 이 학습법을 선생님이 막 이렇게 해! 라는 걸로 제시를 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한번 경우, 다양한 경우들을 보고 그리고 생각을 해봐서 자신한테 맞는 걸 가져가는 그런 식으로 선생님이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. 그렇게. 아무튼 우리 개념을 어떻게 해야 될까? 여기서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요소는 이거야. 시기별, 지금 이 영상을 연초에 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한 3, 4월쯤 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6, 7월쯤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야, 그치? 그러면 시기별로 어떤 방식이 타당하지? 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. 알겠지? 또 수준이 다를 거 아니야. 어떤 학생은 예를 들어 작년에 생명 다 맞았는데 다른 거에서 살짝 한두 개 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다시, 더 높은 곳을 향해서 다시 하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또 어떤 학생은 문과에서 이과를 전향한 학생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또 어떤 학생은 과목을 바꾼 학생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또 어떤 애는 유전 빼고 공부했었던 애들이 있을 수 있는 거고 다 다를 거 아니야. 그러니까 수준별로, 자기 스타일을 알 거냐. 수준별로 자기의 수준을 알 거니까 수준별로 어떻게 해야 되지? 라는 걸 한번 생각해서 보면 좋을 것 같아. 아시겠죠? 그래서 시기별, 수준별 이 많은 학습법 중에 내가 무슨 방법을 택하는 게 맞지? 라는 걸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. 아시겠죠? 오케이. 제일 중요한 건 이거지. 뭐 수준별로 이게 좋다. 필요 없고 나는. 나는 뭐야? 이렇게. 시기별로 이런 게 좋다. 필요 없고. 나한테 좋은 건 뭐야? 이거 무조건 나. 내가 해야지 뭐. 그치? 내 거가 중요한 거지. 남이 뭐 무슨 상관이 있어? 관심 없지. 내가 제일 중요하지. 이게 이제 좀 이기적인 것처럼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는 정확하게 여러분이 시험을 보는 학생들이라서 여러분의 성적, 여러분의 공부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거야. 아무튼 내가 제일 중요해. 세상에서는. 나는 어떤 방법이 맞을지 생각해 보시면 돼요. 첫 번째. 하나하나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엄청 꼼꼼하게 공부하는 거야. 이렇게 공부하는 스타일이 어떻게 나오냐면 1단원부터 막 꼼꼼하게 쫘아악. 그래서 첫날 생물의 특성 공부하고 끝나. 발생과 생장만. 적응과 친한. 이렇게. 그래서 생명과학 1 전 범위를 한 번 다 공부하는데 두 달 반에서 세 달 정도 걸리는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돼요. 하나하나 꼼꼼하게 다. 그 다음 두 번째는 빠르게 잡지 보듯이 막 훑어보는 거야. 여러 번 반복. 이게 핵심이야. 어차피 공부는 똑같은 시간을 한다라고 봐야 돼. 공부 양을 줄이고 이런 건 아니야. 이건 지금 다 똑같이 공부를 하는데 얘는 그 시간에 한 줄 한 줄 혼신의 힘을 다하는 거고 얘는 잡지 보듯이. 만화책 보듯이 막 이렇게 빠르게 빠르게 봐. 전 범위를. 한 이틀이면 하나 다 보겠다. 이렇게 이렇게 잡지 보듯이 보면. 막 봐. 그거를 여러 번 반복하는 거야. 그리고 이제 여러 번 반복한다는 얘기는? 뭐 이런 거지. 막 잡지 보듯이 보면 어때? 처음 한 1회차를 다 보는 데는 한 일주일 걸리겠지. 아무리 빨리 이렇게 막 그냥 대충 보더라도. 근데 그 다음에 볼 때는? 그치. 한 4일로 줄겠지. 그 다음에는 한 3일로 줄겠지. 그 다음에는 한 2일로 줄겠지. 그 다음에는 단원명만 봐도 뭐가 나올지 얼추 알고 내가 모르는 것만 남겠지. 그치? 그럼 그걸 집중력을 공부하면 돼. 어쨌든 이런 식이야. 근데 쌤이 여기다가 너무 자세히 설명하면 내가 추천하는 것 같다. 그치? 세 번째. 이런 학생들도 있어요. 이게 언제 많이 있냐면 보통 연초, 겨울방학 특강 할 때 우리 학생들 또 이제 패드에다가 아주 예쁘게 색깔 넣어서 막 만들더라고. 보통 이제 유전, DNA 상대량 표분석 이런 거 들어가는 순간 여기서 노트가 끊겨 그러더라. 어쨌든 나만의 핵심 요약 노트를 만들기. 그림 예쁘게 그리면서 막 이렇게 촥 해가지고 샥 이렇게. 이 방법도 있습니다. 이거랑 거의 비슷한 게 뭐야? 깜지, 깜지. 선생님 세대 때 많이 하던 거 있잖아. 엄청 많이 쓰는 거. 근데 그 깜지는 사실 이거랑 좀 느낌이 비슷해. 생각이 별로 없지, 깜지 할 때는. 깜지를 할 때는, 깜지라는 것도 안 와요, 우리? 책이 있으면 그 옆에 빈 노트를 펼쳐가지고 책에 있는 내용을 똑같이 쓰는 거야. 근데 왜 깜지냐면 썼잖아, 그 위에 똑같이 또 써. 또 써. 진짜 여러 번 쓰는 거야. 그래서 거의 무화지경이 돼가지고 막 쓰거든? 근데 놀랍게도 진짜 무식한 방법이긴 하지만 나는 깜지 효과가 없다는 사람들은 잘 모르겠어. 해봤나? 싶기도 해. 효과 있어. 시간이 많이 들어가서 그렇고 힘들어서 그렇지. 하기 싫어서 그렇지. 막 여러 번 쓰면 다 효과 있지. 여러분 교보문고 이런 서점 가봐봐. 그 필사 책들 있잖아. 뭐 옆에 있고, 뭐 옆에 쓸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아니면 흐릿하게 있어서 그 위에 더 틀을 수 있잖아. 그게 왜 나오겠어? 효과가 있으니까 나오는 거겠지. 그치? 아무튼, 아무튼. 나만의 핵심 유형 노트를 만들기. 이런 방법들도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네 번째. 이게 이제 조금 똘망똘망한 학생들, 좀 빠릿빠릿한 애들. 개념 여러 번 보는 거 귀찮으니까. 한 번 딱 보고 보면 팍! 요렇게. 그 다음에 제일 위험한 거. 제일 위험한 거. 그냥 시간 되면 하죠. 개념 공부 언제 하냐. 아, 저 여기 하려고 했거든요. 근데 이 친구들 멘트가 뭔지 알아? 기가 막히게 거의 다 똑같아. 아, 수학하고 하려고 그랬는데. 그치, 수학이 안 끝나. 수학이 안 끝나. 생명을 못 했어, 그래서. 일주일, 일주일을 있다가 나를 만났잖아. 그럼 이제 이렇게 하다가 수학, 국어, 영어, 수학, 수학, 수학. 이렇게. 그냥 시간 낼대. 이러면 진짜 생명, 진짜 끝으로 밀려와서 막 여름때 하고 막 이런단 말이야. 그러니까 이거는,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긴 한데. 웃기려고 해봤는데 별로 웃기진 않았습니다. 어쨌든 이렇게. 해서 1, 2, 3, 4 중에서 자신에게 맞는 게 뭔지. 이거는 사실 눈치를 챘나 모르겠지만 쌤 스타일은 2번, 4번이야. 2번, 4번. 쌤이 학생한테 추천하는 건 이거야. 1번하고 3번이 자신에게 맞는 스타일일 수 있어. 이 세상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. 개개인 다 다를 거 아니야. 그러니까 그거는 모르는데 쌤 입장에서는 보니까 이렇게 하면 앞에 내용이 한 달 뒤에 기억이 안 나더라고 잘. 그리고 막 이렇게 하잖아. 그러면 진짜 어려운 거 있잖아. 그게 해결이 안 되면 그 뒤로 못 넘어가요. 그래서 그거에서 일주일이 가면 그 뒤에 스케줄이 안 맞아.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거를 해결을 못 하면 못 넘어가잖아. 그래서 여러분 보통 유전 딜을 못 넘어가잖아. 그래서 생태계 많이 틀리잖아.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. 그리고 이제 그거 쌤 느낌이야. 쌤의 느낌은 뭐냐면 진짜 어려운 거에서 탁 막혀서 못 넘어가면 그 뒤에 내 계획이 흐트러지잖아. 그러면 짜증이 확 나. 그래서 그 계획이 흐트러지는 순간 공부를 안 하게 되더라고. 물론 이제 이거의 장점 이거의 장점은 하나를 온전히 깊이 생각해서 내 걸로 만들 수 있다. 이거란 말이야. 그치? 근데 우리는 공부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. 정해져 있고 많지도 않습니다. 또 생명과학 이력이기 때문에 여러분 수학도 하고 여러 가지 과목들을 한 다음에 보통 과탐을 하잖아. 그러니까 시간이 많지 않은데 이렇게 하면 조금 시간이 부족한 감이 없잖아. 있을 수 있어. 내 느낌엔. 이게 만약에 자신한테 맞아? 그럼 다른 거 다 필요 없어. 이대로 하시면 됩니다. 아시겠죠? 이것도 마찬가지야. 핵심 요약 노트를 만드는 거 있잖아. 근데 이렇게 정성껏 그림을 그리고 노트를 만드는 그 노력보다는 본질이 뭐야? 내 머릿속에 집어넣어서 빨리 풀면 되는 거 아니야. 그치? 내 머릿속에 넣으면 노트? 필요 없어. 오답노트도 잘 안 해도 된다고 해. 왜냐면 오답노트 막 찢어서 이렇게 할 거 할 바에 그냥 이렇게 그 책 문제집 안 버리고 쫙 싸놓으면 되잖아. 필요할 때 탁해서 다 보면 되잖아. 그치? 원래 이렇게 마킹은 좀 해놔야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보는 게 목적이지. 공부를 하는 게 목적이고 머리에 넣는 게 목적이지 노트를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.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있겠지만 이 성향의 쌤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을 보면 이 노트를 만드는 거에 되게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어. 줄 맞추고 라인 맞추고 색깔 넣고 이렇게 하더라고. 쌤이 그렇게까지 노력은 안 해도 돼. 그냥 네 머릿속에만 들어가면 돼. 라고 하거든 가끔. 그렇다라는 얘기. 그러니까 자기가 만약에 이 스타일이야? 그럼 또 이대로 하시면 돼요. 1년 동안 이대로 하시면 그게 자기 자신한테 나는 나한테 맞는 방법이면 최적의 효과를 낼 수 있지. 최고의 효과를 낼 수 있고. 그렇죠? 보통 이제 언제 추천을 하냐면 공부가 된 학생들은 이거 필요 없습니다. 여러분 공부 된 학생들은 그냥 한 번 정도 자신의 리듬대로 그냥 공부하시면 돼요. 그리고 문제 푸시면 돼. 이거는 쌤이 어느 학생들한테 얘기해 주는 거냐면 수준별이잖아요. 수준별 생명을 처음 하거나 아니면 거의 공부가 안 된 학생들 기준으로 상반기 때 하는 방법이 오 거야. 하반기 때는 시간 없잖아. 상반기 때. 알겠지? 빠르게 잡히면서 여러 번 막 여러 번 20번 30번 이런 걸 쌤이 이제 기숙이나 그런 데서는 학생들한테 직접 시키는 거야. 근데 이제 이거를 견뎌 되게 귀찮고 힘들거든. 견뎌내고 한 애들은 성적이 확 나오거든. 근데 보통 이걸 시키면 한 다섯 명에 두세 명 정도는 탈락. 안 하게 돼. 또 안 할 수도 있거든. 안 하면 나를 보기에 좀 민망하거나 아니면 내 교육처라고 안 맞나? 그래서 이제 쌤을 보도 대면 대면 하고 이렇게 되더라고. 근데 어쨌든 이거 빠르게 잡지를 보듯이 여러 번 훑어보면서 쉬운 거 1단원 2단원 3단원 일부 5단원 생태계 이런 거 막 넘어갈 수 있어. 저거 몇 번만 하면. 그럼 이제 여러분이 에너지를 쏟아야 될 집중해서 공부해야 될 주제가 저 작업을 하면 싹 떠올라. 그럼 걔네만 공부하면 되는 거야. 알겠지?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들이 개념서 보고 나서 어떤 게 중요한지 핵심을 집어낼 수 있습니까? 쉽지 않지. 학생들인데 그게 어떻게 팍팍 되겠어. 근데 그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. 그게 전문적으로 그걸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. 뭐야? 출제하시는 분들. 그치? 우리의 선배들. 그분들이 문제를 다 만들어놨어. 이 문제가 결국 뭐라는 얘기야? 그 개념의 핵심적인 요소라는 뜻이야. 그러니까 개념을 빨리 한번 딱 보고 나서 문제를 막 활용하는 거야. 어차피 그 개념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거든. 그러니까 이걸 물어봤겠지. 그러면 이 문제를 여러 번 풀어보면서 핵심 요약본을 만드지 말고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요약본 문제를 여러 번 풀면서 그걸 익히는 방법도 있는 거야. 아시겠죠? 오케이. 선생님이 좀 이 문제풀이 방식에 대한 얘기가 또 있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없구나. 그치? 오늘은 개념에 대한 얘기를 하는 시간이니까 문제풀이 방식은 조금 다음에 기회되면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. 그래서 선생님이 다섯 개를 다섯 개를 버리자. 네 개를 소개했으니까 여러분들 여기에서 자신의 스타일에 맞는 걸로 한번 싹 가져가서 연습 한번 해보시고 내 스타일을 모른다. 그러면 다 해봐. 다 해보시면 돼. 하다 보면 자기 스타일이 나와. 알겠지? 또 여기가 아닌 이 내용이 아닌 다른 게 있다면 또 선생님한테도 알려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아무튼 이렇게 해서 개념 학습법에 대한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